이번 시간에는 비교 연산자, 영어로는 Conditional Statement라고 하는 진짜 정말 중요한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컴퓨터는 똑똑해집니다.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 녀석인지부터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저는 if.app.java라고 하는 이름의 Java 파일을 생성을 했고요. 기본적인 코드로 System Outprintln에 A, 1, B가 실행되는 이렇게 생긴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실행 결과는 이렇습니다. 즉,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A, 1, B를 화면에 출력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어떤 경우에는 1이 실행되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1이 실행되지 않고 그냥 A와 B만 실행되게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활용될지는 뒤에서 보셔야 되니까 조금만 지루해도 참아주십시오. 이럴 때 사용하는 구문이 if문입니다. if문의 이 첫 번째 괄호 안에는 true, false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리업만이 저기의 값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중괄호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이 true라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는 실행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1, A, B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값이 false면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A와 B만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밑줄이 쫙 쳐지는데 왜 밑줄이 쳐졌나 보니까 dead 코드 즉, 영원히 실행될 리가 없는 코드라고 나옵니다. 즉, 여기에다 false를 적으면 여기 있는 코드는 실행될 수 없는 코드이기 때문에 자바가 또 이클립스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false를 저렇게 쓰는 경우는 없고요. 나중에 우리가 저 부분을 좀 다르게 처리해서 변화 가능하도록 바꿔야겠죠. 그건 나중에 살펴보자고요.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조건문의 가장 중요한 형식입니다. if가 오고 여기에 boolean이 오고 그 값이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될 수도 있고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값이 그 true면 얘가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시에 이런 경우도 우리가 원할 수 있단 말이죠. true일 때는 얘가 실행되고 false일 때는 얘가 실행되게 이렇게 코드를 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좀 길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부분을 이렇게 else로 바꾸면 아까 보셨던 코드와 완전히 똑같은 코드를 만들 수 있고 이 코드가 이전 코드보다 더 좋은 코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렇게 if문 두 개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누가 껴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if문으로 그루핑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조건문 안에는 또 조건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true가 아니면 그래서 얘가 false로 바꿀게요. else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고 그 안에서 다시 얘가 true면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실행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3이 실행되게 하는 코드를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즉, 조건문 안에는 또 다른 조건문이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if문이 막 중첩되게 되면 또 복잡한 일들이 생기고 서로가 이렇게 통합성이 좀 떨어지게 돼요. 코드가 많아지게 되면 그럼 여기 있는 거를 한 방에 지금 이거 2차원적이잖아요. 1차원적으로 표현하는 아주 좋은 표현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이것과 똑같은 코드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else if true라고 하고 여기서 중괄호를 친 다음에 여기 있는 코드를 컷해서 1로 옮깁니다. 그리고 else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3번 코드를 1로 옮기고 여기 밑에 있는 코드는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워버립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위쪽에서 우리가 작성했던 중첩된 if문과 똑같은 취지에 하지만 중첩되지 않았고 1차원적이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는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코드는 실행 결과가 뭘까요? 얘가 true라면 얘가 실행될 것인데 얘가 false면 else if에 있는 이 값이 실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얘가 false라고 한다면 3이 출력될 겁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a와 e와 b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문의 기본적인 형식을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조건문 어디다 쓰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